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새겨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지 예수 그리토께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전파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현장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삶 예배가 승리되는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가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에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교만할까봐 일단은 진정을 좀 시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나왔거든요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뒤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고 물으면 선행하는 곳이고 구제하는 곳이고 착하게 사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현장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문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미래가 캄캄한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 싸움하는 영적인 군사로 이곳에 불러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현장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한 신부님을 깨닫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에서 기도하시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또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며 살았고 여기에서 살 때 우리의 다음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되고 잘 살면 되고 돈 벌어서 살면 된다 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다음의 생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밝히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최고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백년도 못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아동바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자라했다 칭찬하시며 자라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가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삶의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영적인 군사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 오늘 본문 다시금 보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예배소 장노들에게 고별설교하는 바울의 장면입니다 이 앞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생명을 부재할 수 있지만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곳으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간다 우리는 만약에 어디 갔을 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예상이 되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마 하나님께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아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을 갔습니다 왜 갔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현장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원께 송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숨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명을 깨달은 그분 그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많은 이리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순진한 양같은 성도님들을 속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기에 잘 내버려두면 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퀴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종교가 지금 사이비 종교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나님의 교회 저기 하나님이 있다 여기 하나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이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절대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임새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완성하셨다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세우며 현장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예원교회의 송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머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영향력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원교회의 모든 송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못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 정말로 이 시대는 어둠이 캄캄하여지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며 송도님들은 너무나도 힘이 없어진 상태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 옛 틀에서 벗어나 새 틀로 갖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모든 예원교회 송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ill next cycle We have to do we do